그건 할까? 볼리베어나 해야지 볼리베어이긴 한데 평화협정 볼리베어 해야겠다 나 안 건드리면 나도 상대 안 건드릴께요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나도 절대 상대를 건드리지 않겠어 이 말은 깝치지 말라는 거야 재밌겠다 해보자 룬 이렇게 들어주고 가자! 해보자 해보자 상대 누구야? 힙안하네 깝치겠네 그럼 많이 아... 오늘 깝치는 거 당해줄 그럴 기분이 아닌데 룰비수정 가야겠다 얘 체력 비례 데미지 있잖아 그러게 이렇게 보니까 체력 비례 데미지 있으니까 체력만 올리면 되네 체력 올려야지 오늘은 송편 들고 시작한다고? 그래 남들이 부라를 들고 시작할 때 나는 송편을 들고 시작했지 알겠어? 먹는 게 곧 팀이니까 부라를 먹을 순 없... 1레벨에는... W 찍어주죠 시바나 하이 나 건드리지마 착취한대만 오케이 착취한대만 상탈 어 그래 상탈 이씨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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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1 으 5 으 으 아 아 아 안되겠다 또 라나 더 가야지 아 텔 여기다 탈걸 아니 이거 먹어야지 그냥 아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띵띵띵띵띵띵띵띵 맛있고 폭풍이 택한 자 이거 이 때문에 엄청나게 은근히 효율 괜찮을걸? 사실 이게 되게 무식한 템트리 같아도 은근히 은근히 좋아요 헬로 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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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죽어 이봐 이렇게 평화주의자 라면서요 평화주의자인데 비폭력 비평화주의자 에요 알았죠 평화주의자가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게 소수의 희생으로 인해서 더 많은 평화를 할 수도 있잖아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이 나 위험해 아이고 위험해라 아이구 위험해라 일로와 어? 어? 맛있다 아 난 그 키름 많이 안 먹잖아 그래도 봐봐 이거 봐봐 내가 비 비 내가 어 평화주의자 라는 뜻이지 이게 못 먹는거 같다고요? 아이 안 없는 겁니 다 야 자엄마 이러면 숭펀 많이 사올 수 있겠는데? 손편사해야지 200원만 더 먹으면은 손편사 올 수 있다 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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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집가자 송편사오자 다ват다다다다 OK 150이 6개니까 체력 900이다 1870 시바나 체력 1040이거든요 내가 두배 강하다 이론상 난 이제 누면 두배 강하다 송편 드세요 어설픈 자는 살아남을 수 없어 탑에서 극도로 강해져야 한다 이제 뭐하는 거야 나 이제 싸우지 않아 이제 뭐야 일로와 아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앞에서 깔짝대세요 여기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변호사를 선인할 수 없습니다 사형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 싸우지 않아 싸움이라고 부를만한 싸움이 아니거든 이것은 체포라고 한 추가 체력의 15% 딜이라서 900이면 150 추가네 와 이 딜 괜찮네 이것까지 체력 2200 뭐 먹어가면은 좋겠네 거드라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예능 템트립 맞거든 근데 상대가 이따구로 가져오면은 진짜 개 X같겠다 진짜 욕나온다 이거 탑라이너 입장에서 진짜 X나 싸우기 싫어요 아 왜 여기서 지랄이야 딱 이 느낌 든다고 왜냐 탑라이너는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강함을 표출하면 되는 거야 강함을 표출하면 되는 거라고 X나는 어딨냐 어디갔어 이 녀석이 나랑 싸우자 아 싸우지 말자 여기 출입 금지 구역이야 지금 땅 따먹기 하고 있다 나 좀 쳐맞아줘야겠다 아니 다이브 안 쳐도 되는데 그냥 구경하고 있어 거기 나 이거 잠깐만 쳐맞고 있으면은 야 알아서 싸운다 아 기다려 기다려 그냥 아 됐다 됐어 맛있고 수준 잘 섞네 대박이네다 간다 오물고 가야지 오빠 싸우면deep 그렇게 하니까 죽는 거 아니야 어 땅 와 딸피 아닌데 저 정도야 W 추가 딜 왜 이래 400 다운해 400 홈편딜 강하다 올리베어 이거 좀 먹히는데 싸이어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영혼까지 찢긴단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패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 괜찮다 800 되네 그래 됐죠? 깝쳐 걸어길래 존나하게 온 나 있으면 오모가 하나 더 갔다고? 그러면 게임이 져 이제 이겨야 돼 강함을 표출했으면은 진정한 남자의 단계는 승리까지 도출해내야죠 쟁취해내가고 아시겠어요? 지금 체력 2690 힙하나는 1330이거든요 나약한 녀석 자 르블랑 미드 그래 잘가 밀어 됐어 집 갈게요 5체력 3000 추가 딜이 몇이지 지금? 버드라가 36에 추가 체력을 주네요 아 추가 데미지를 주네 나쁘지 않아 지금 합류 좀 하면서 해야겠는데 르블랑은 못다 이러면은 끝 아 너무 엉컴인데 허... 너무 엉컴인데... 아 내가 이래가지고 딴 라인 가야된다고 한 거야 내가 킬 따는건 의미가 없다고 탑은? 뭐다? 기도를 잘하고 있다 지금 누가 더 잘하고 있다? 지금 탑은 시바나가 더 잘하고 있는거야 왜? 기도를 잘하고 있잖아 신앙심이 부족했어 나한테 알겠어요? 제가 잘못한거에요 자 패시브 5초 아이 다 씹혀 이 똥겜 리얼 똥겜 아니냐 이거 내가 먼저 때려야죠 어? 그래 이제 좀 죽이네 자 레드 먹으러 갑시다 없네요 그럼 이거 먹으러 갑시다 어 어 오케이 어 잠깐만 체력 좀 기다릴게 어떻게 하면 기다리냐? 어 워머거가 있다 뚜루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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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열차 아까는 체력이 안 찼지만 이제 찼다는거죠 다음템은 왕자의 가복이 하면 되긴 한데 스테라가 하고 싶거든 스테라가서 그냥 같이 얘랑 놀면 되는데 그럼 이겨 됐어 됐어 하나 없어 나 이제 집간다 자 이거 그냥 이것도 갈까? 또 가 이거 어 좋아 AP 많아가지고 정렬영상 갔다 체력 3500 와드 없어 와드? 여기 여기로 가야겠다 아이 뭐야 난 어 뭐야 안녕 안녕 형 죽여 죽여 내가 먼저 칠게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생각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이 자식 어딨어 이 자식 어딨어 나 풀피야 따라가 우리가 바보라 보여도 돼 우린 바보니까 이 자식 와라 짜악 맛있고 오 들어갈 거야 아니야 야 뭔가 재밌다 막 들어가는 거 너무 재밌는데 사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재밌네 쟤네들 존나 짜증나겠다 뭐야 이거 누가 우디르 죽였어 우디르가 나 키워줬는데 우디르 누가 죽였어 응 응 다가짜야 씨발 어딨어 이즈리얼 이즈리얼 저쪽봤네 그럼 이거 먹어야지 활을 다스리니 또 풀피 아 왜 서렌쳐 개꿀잼인데 지금 이로써 인정됐다 곰은 용을 이긴다 볼베는 곰이 아니라고? 그럼 볼베는 뭔데? 아 싸... 맞네 싸움꿈 여러분들 지금 사기인 용기사 카운터 터져냈습니다 바로 볼너스 싸움꿈 가면 야 피에리앙이 왜 2200이야 회복량은 1600밖에 안되는데 이상한 게임 아 회복량 회복량 아 회복량은 왜 1500밖에 안돼 최저임에는 회복량으로 넣어줘야 돼 바돔피에량 진짜 물살인가 보다 야 28분 됐는데 오만대를 처맞았네 감소량 재밌게 잘했습니다 아이고 재밌다